아, 너무 좋아, 너무. 바람막이를 입어야겠어. 성우야, 앞에 올래? 같이 봐야지. 우리 저 옷만큼 정도밖에 안 남았어, 기초리까지. 금방 왔지? 성우야, 초콜릿 어디 있어? 가방 있지 않나? 형, 초콜릿 좋은 상태인 것 같아. 그렇지? 지금부터 타이밍이지. 와, 맛있다. 초콜릿 먹어야 돼.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근데... 성우야, 좀 더 없냐? 하나만 다야, 초콜릿? 응. 하나 더 까자, 우리. 실용히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초콜릿 먹으니까 진짜, 진짜 맛있다. 이게 다른 거야? 네. 똑같은 건데 좀 블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다른 맛을 깔 걸 그랬다.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긴 한 것 같아. 이렇게 금방 물릴 줄은 몰랐는데. 그냥 형이 까라고 하니까 먹고 떨어져라고 똑같은 거 깔아가지고. 다시는 달라고 못하게. 다시는 달라고 못하게. 이렇게 금방 입이 쩍쩍 잘라보냐. 못 먹겠다, 이제. 그리고 안 마셔야죠? 잘 모르겠다. 그리고 이제. 다시는 머리로 개조라 할 거야. 그럼 이거 멈출 수 있다고 말해. 다시는із.